제 요리를 팔아요 여기서 요리를 파는데 맛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하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불시에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제가 이태원 안 사니까 놀러오면 저 볼 수 있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저는 과 musst 스틱 스틱 서울 아 제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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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못 얘기하지, 또. 또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끌게요. 여러분 안녕.